안녕하십니까 주식아재의 디니 연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추석 이전에는 주가가 조금 주춤할 거고 오히려 주가는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추석이 지난 이후로부터는 주가가 본격적으로 아마 상승 모멘텀을 탈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번 9월 달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했다가 어느 정도 또 눌림목을 발생시키고 또 한 번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석 지난 지금 시점부터는 한 번 더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 번 해보시고 요즘은 뭐니뭐니 해도 스윙 투자 위주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윙 투자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좀 오르면 한 10% 내외 정도 오르면은 한번 팔고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런 전략을 한 번 취하는 게 스윙 투자라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좀 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래의 먹거리 사업 시리즈 첫 번째로 제가 그래핀을 제가 소개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제가 2차전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2차전지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좀 하셨다 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2차전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2차전지에 투자는 하셨지만 그 2차전지에 대한 내용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2차전지를 준비를 했고요. 이 내용을 빨리 쫓아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회용으로 우리가 벽시개라든지 또 그리고 리모컨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이런 건전지 이런 건전지가 들어가죠. AAA 알칼리 건전지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일반 편의점 같은 데 팔고 또 뭐 OO 뭐 우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생활용품 많이 파는 데 있죠. 그런 데에서도 이거를 쉽게 쉽게 살 수 있죠. 이게 이제 1차전지 사업이라고 합니다. 1차전지는 기존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실생활에서 썼던 내용들이죠. 한 번 쓰고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게 뭐죠? 휴대폰 충전하고 있죠. 여러분들 휴대폰도 우리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했거든요. 저도 한 25년 전부터 이 휴대폰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신속하게 사용하고 있죠. 자 그게 바로 2차전지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우리가 맨날 충전하면 하루 한 번 충전하면은 그 다음날 잘 쓸 수 있죠. 그리고 깜빡 잊고 하루나 이틀 충전을 안 하면 금방 방전돼갖고 휴대폰 수명이 다 버리잖아요. 그죠? 다시 충전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2차전지의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는 휴대폰까지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 이게 1, 2차전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중에는 무조건 충전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그림, 맨 마지막 그림 보면은 이제는 휴대폰을 넘어서 자동차에서도 충전해서 사용하고 있죠. 자 이게 2차전지하고 1차전지의 큰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전지, 2차전지가 전기차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게 사실 전기차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큰 변동을 요란을 치고 있잖아요. 이게 불과 한 2년 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정확하게는 2020년 그 이후로부터 하반기부터 배터리 2차전지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지금도 2차전지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조정받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지만 이 2차전지 특히 이제 배터리라고 부르는 이 내용들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 보시면은요. 이 2차전지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면 1900년대부터. 그때는 어떤 게 배터리로 많이 썼냐면요. 납축 배터리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이 나오고 수요가 나오죠. 이 수요는요. 자동차 및 산업기기가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구 기능이 뭐죠? 기기에 상시 전원이 공급돼야 됩니다. 사실 배터리에서의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죠. 자 그리고 1950년대 우리나라에는 1950년 6.25 때 전쟁이 있을 정도였는데 요 당시에는 니켈 배터리도 썼다는 거죠. 니켈계 배터리를요. 근데 니켈계 배터리는 지금은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 요기에는 뭘 썼냐면 요기도 나오지만 휴대용 전자기기. 그죠? 그리고 전동 공구. 전동 공구도 우리 충전하는 거 아시죠? 우리 실장 많이 쓰는 전자 드라이버 있잖아요. 그것도 충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당시에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다만 상용화가 안 됐다 뿐인 거죠. 자 그리고요. 요구 기능이 뭐죠? 전자기기의 이동성을 부유했다는 거죠. 이동성이라는 게 뭐죠? 그냥 충전해놓고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는 거죠. 이게 특징이라는 거고요. 1990년대 오면서 본격적인 배터리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990년대 지금도 쓰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배터리라 그러면 다 요걸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우리 휴대폰.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휴대폰도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자 그리고 태블릿 PC. 그리고 노트북. 여러분 노트북도 충전하잖아요. 그죠? 그것 역시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자동차. 우리가 이때 1900년대만 하더라도 배터리가 상용화가 안 됐지만 요즘은 핫이슈가 돼갖고 차세대 배터리들을 굉장히 많이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특징이 뭐죠? 고용량이면서 경량화가 되고 소용화가 되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주려는 종목도 전고체와 관련되어 있는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제 방송 보시면은 오늘 관련된 종목도 한번 정보를 좀 알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는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은 2차전지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향후는 저는 3차전지라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한번 수요를 한번 보면은 지금 저는 모든 산업권에 다 쓰고 우리 생활 중에서도 쓰는 것들은 다 배터리화 되지 않을까.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은 앞으로 배터리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배터리를 한번 충전시키면 하루 정도밖에 못 쓰잖아요. 휴대폰 대표적인 게 그렇죠. 그리고 많이 쓰면 이틀. 진짜 많이 쓰면 3일인데 사용을 많이 안 해야지만이 3일을 쓰는 거죠. 좀 오랫동안 금방 사용하시는 분들은 반나절이면 배터리가 다 써버리거든요. 다시 충전해야 되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이 배터리의 가장 목표가 뭐냐면은 한 번 충전 10분, 한 20분 내에 고속 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 1회 사용 충전했을 때 얼만큼 사용하느냐 하면은 보통 일주일 심하게는 2주일간 계속 써더라도 배터리 용량이 커진 계속 속에도 이상이 없는 그런 고용량 배터리를 개발하려고 하는 게 지상 과제거든요. 이걸 띄워드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향후 배터리는 아마 3차전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아마 혁신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은 리듬이온 배터리를 아직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고 당분간은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데 앞으로 차세대 배터리는 이런 물질을 다각화해서 아마도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는 그 지금 아직까지는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상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요는 지금 모바일 기기라든지 초소형 전자기기라든지 배터리 자동차가 이 차세대 배터리에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먼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물리학자도 아니고 화학자도 아닙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저는 이 주식 투자할 때에는 지난 앞선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도 제가 설명드렸고 그래핀에도 설명드렸지만 저는 과학자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건 불구합니다. 그렇지만 주식 투자가로서는 그리고 또 이 종목을 투자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knowledge of circle이라고 하죠. 워런 버핏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인지범이 속에서 꼭 투자를 하라고 하거든요. 인지범이 꼭 알고 투자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워런 버핏도 사실 과학자도 아니고 물리학자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분 역시 투자할 때에는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꼭 장단점을 취합을 해서 이 흐름을 꼭 알고 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차 전지에 투자할 때에는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걸 준비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꼭 숙지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납축 전지. 아까 뒤로 넘어가면 납축 배터리가 1차 전지. 거의 1차에서 2차 넘어오는 초기 형태의 배터리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어떤 식으로 충전이 되고 방전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설명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리 자동차 번네트 딱 열어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배터리가 방전됐다. 자동차 운전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시동이 안 걸리죠. 그때 그 배터리하고 같은 구조거든요. 모든 배터리는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에 있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화학적인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서 방전이 됩니다. 자꾸 쓰면 방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가면서 에너지를 다 소멸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화학 에너지가 됐던 배터리를 전기를 충전을 해주면 이게 다시 전기 에너지로 갑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그럼 다시 한 번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가면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해버리고요. 그러면 화학 에너지로 남아있던 것을 우리가 전기를 충전을 다시 해주면 이게 다시 전기 에너지에서 화학 에너지화 되거든요. 그러면서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방전 충전, 방전 충전 이거를 수차례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3천에 할 수 있다. 3천에 해야지만 소모품이 다 소진된다라든가 5천에 할 수 있다. 1만 회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한 회를 방전됐다 충전됐다 하는 것을 1회라고 보면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배터리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그리고 배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양극재, 응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 이거 한 네 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다섯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많이 아는 건 네 가지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 배터리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양극활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그림에 나왔다시피 양극활물질 그 종류와 특성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 드렸냐면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가면서 방전이 되고 전기 에너지를 다시 충전시키면 화학 에너지로 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양극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양극재가 배터리의 4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활물질을 굉장히 연구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과학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런 양극활물질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 충전에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배터리 아주 고성능 배터리를 개발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요. 이게 되게 영어로 나와있지만 간단합니다. 일단 배터리 양극재를 구성하는 것은 총 4가지 화학물질인데 그 4가지가 뭐냐면 니켈, 코발트 그리고 알루미늄 망간 이 4가지거든요. 그 이 4가지를 섞어갖고 비율재가 얼만큼 섞느냐에 따라 다른 배터리가 나온다는 거죠. 이 비율을 잘 섞어야지만이 고효율이 나오는 그런 배터리가 나오는 건데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보면은 LCO라고 했죠. 이 L이 리튬입니다. 리튬은 꼭 들어가야 되고 C가 뭐냐면 코발트고 그 다음 O가 산소입니다. 산소. 이게 LCO라고 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배터리였고요. 지금까지 개발을 했던 변천사를 보면 제일 처음이 LCO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수명은 짧고 한 번 충전시키면은 뭐 한 200km 전기자동차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한 200km밖에 못 갔던 자동차 철이 들어갔던 리튬 인산철 여기 LFP 있죠. LFP는 중국에서 특화를 시켜가지고 만들어낸 배터리입니다. 특징이 장단점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집중적으로 한 데가 뭐냐면 이 C, LCO 중에서 C, 코발트 코발트를 빼가지고요 NCM 그리고 NCA 특성화 지킨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여기 쭉 보면은 주로 어디가고 있죠? LNF라든지 에코프로 VM 에코프로 이런 데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게 NCM 계열이거든요. 이게 제가 설명을 지금 깊이 드리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될까 봐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이 N이 뭐냐면 니켈입니다. 니켈 그리고 C는 코발트고 M은 망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비율을 8대 1대 1 비율로 섞으면 이 배터리 양극재가 나오면은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안정성이 있으면서도요. 그런 배터리를 만들어서 한 번 충전으로 오래 쓰는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주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게 NCM입니다. 좀 가격은 비싸고 니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아까 LFP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산철, 리듬 인산철 이 LFP는 중국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도 가격이 싸다는 이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화학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그러면서 또 전기 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바뀐다.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2차전지 활용 분야가 어마무시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라든지 시계라든지 저도 충전식 시계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승기계형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킥보드 있죠. 오토바이도 요즘 전기 오토바이가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에너지 저장 산업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선했지만 이 시장 분야가 지금 앞으로 핫 이슈화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렇죠? 에너지 저장 산업용이 앞으로 핫 이슈화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도 로켓 군사 비행기도 앞으로 충전용 비행기를 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배터리 분야가 발전되면 많은 분야에서 아마 배터리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제가 사진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요. 무선 충전 시스템입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딱 플러그를 꽂아서 충전시키는 게 아니라 무선으로 충전을 시킵니다. 지금 무선으로 충전시키는 휴대폰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도 그런 세대가 오는 거고요. 이게 지금 아주 유명한 외국 자동차죠. 충전을 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차에서도 이걸 시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무선 충전식 배터리가 호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돼서 기업들이 너무 산재해서 많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굉장히 좋긴 한데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게 지금 여기 나오고 있죠. 화재가 자주 일어납니다. 화재가 일어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액체 상태, 전해질 상태에서 아주 고온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고온이다 보면 폭발을 일으키고 이게 한번 불이 나면요. 여기 보이시지만 불이 꺼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소망소에서 이게 액만 어떠한 소화액을 쏟아 부어도 불이 안 나니까 방법을 개발을 한 거죠. 앞에 덮어 씌워갖고 아예 불이 나는 산소를 차단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불을 꺼야 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위급하고 이게 크다는 결정으로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시가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전고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주목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 제가 가져왔는데 좀 이따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글로벌 전기자동차만 니튬 배터리 수급 전망이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리고 제가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수소차와 전기차 이게 결국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뭐라고 하죠. 신환경 자동차가 앞으로 내연기관차를 대체한다. 제가 이런 강의도 좋아 드렸고요. 거기에 필요해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내연기관은 소멸되는데 그러면 니튬 배터리가 다시 각광을 받는 거죠. 그러면 저는 니튬 배터리도 괜찮지만 지금은 저는 또 초기로 보기 때문에 향후에는 3차전지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과학의 혁명 계속 진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ESS라고 합니다. 에너지 스트로디지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굉장한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거죠. 배터리 위에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만 무선 이어폰 시장이 굉장히 성능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에 번간다는 시장 볼륨이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시가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제가 종목 소개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퀀트 투자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알려드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뭐라고 했죠? 오로지 숫자에만 기반해서 투자 결정하는 방식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자본 수익률 ROE나 ROA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보고 이게 나오는 어닝 시스템을 꼭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종목은 2차전지 사업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에서 가장 결점이 뭐라고 했죠? 열에 취약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불이 나면 지금도 사람의 인체가 폭발을 일으키고 사람 인명 피해가 나면 결국은 이게 상용화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총알을 맞아도 폭발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정성이 있는 대신에 지금은 이 원재료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상용화에 아직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용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물질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핀도 그게 해당되고요. 가장 안전하면서 탄탄한 물질들을 가지고 양극제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까 제가 말했던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망간만큼 좋은 안정적인 양극제를 못 구한 거거든요.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고체 배터리와 시킨다고 하면 아마 그 기업은 10버거 이상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이 바로 전고체 개발의 최전방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LFP LFP 배약한 뭐라고 했죠? 리듬인산철 개발하는 중국 업체에다가 이 회사가 납품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아직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완식시키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최전방에 있다. 최고 아마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회사의 개념 보면 아직까지는 리듬 2차 전지 생산에 필요한 전국 제조 장비를 개발하고 있고요. 주요 장부에는 코터, 캐렌더, 실리터, 테이프, 라미네이팅이 있고 수지 베이스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봐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들은 다 거래하고 있죠. 삼성, SDI, LG화학 다 거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 회사를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도 아마 비슷할 건데요. 이 코터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1등, 전세계 2등 그리고 롤프레스도 대한민국 1등, 전세계 1등 실리터도 대한민국 1등, 전세계 2등 다 보이시죠? 테이프 라미네이터가 대한민국 1등, 전세계 1등 이 정도로만 하고요. 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내고 있거든요. 이게 불과 2년 전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 집계화된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나라별 그리고 머신벌 어디가 많이 팔리고 있는지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에도 많이 팔리고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다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아주 전망성도 밝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하고 있는 회사들은 전세계에 있는 웬만한 이사전지 회사들은 다 거래하고 있거든요. 이게 일본에 보면 히타치나 바라손입도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있고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사전지 완성업체들은 다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도 하고 있고 최근에 유럽에서도 어마어마한 물량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머니머니 해도 제조업을 기반이다 보니까 매출액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2021년에 1327억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마 최고의 매출을 찍었고요. 지금 2022년 1분기, 2분기 합쳐서 560억 나왔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아마 하반기로 가면서 작년하고 거의 버금가는 매출액 아마 그 이상의 매출액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 이상의 매출액이 나온다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163억에서 최고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 1, 2분기만 하더라도 55% 나와서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고 있다라고 봐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문제죠. 이게 PER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그런데 2021년 매출액 최고 영업이익도 좋았는데 단기순위 이익이 마이너스 266억이 나왔는데 단기순위 이익은 마이너스 나와도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영업이익이 플러스 나오면 훌륭한 회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게 다만 PER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PER의 메커니즘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자산을 보면 지금 자산은 늘어나고 있죠. 3,654억으로 늘어났고요. 이 중에서 남의 돈이 2,343억 그리고 내 돈이 1,310억에서 부채 비율은 딱 나누게 해보면 한 200% 정도 되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을 다음에 제가 또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미스 포인트로는요. 최대지준 지분 매각이 6월부터 진행되어 왔거든요. 지금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주식아재 채널 추가해 주시면 이 내용을 한번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지준 지분 매각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도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 해외 OOO볼트와 1,130억 계약을 했고 OOO볼트 3공장에 630억 발출을 수주했다. 이런 효과가 있고요. 아마 2차 점지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에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종목 평가로는 87점이 나왔고 지금은 투자 간망주의지만 향후는 투자 적극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대니얼 유니어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종목으로 여러분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